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은 티라이트를 사용해서 불이 들어오는 귀여운 회전목마를 만들어봤어요.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먼저 회전목마에 불이 들어오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티라이트가 필요한데요. 뒷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 부분만 사용할거에요. 기둥과 받침이 될 부분의 틀도 필요한데요. 받침 부분은 티라이트를 씌울 정도의 크기로 미리 만들었구요. 기둥 부분은 아이스크림 박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일을 팽팽하게 감아주시고 그 위를 클레이로 감싸줍니다. 이음새는 둥근툴로 다듬어주시고 바닥에 살살 굴려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저는 빛이 새어나오게 하려고 구멍도 만들어줬는데요. 만들고 보니까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색상의 클레이를 얇게 밀어서 받침이 될 부분을 씌워주세요. 가운데에 기둥을 꽂아줄 부분을 미리 뚫어주세요. 이때 뒷부분을 너무 누르면 나중에 구운 다음에 틀을 분리할 때 부서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오븐에 구운 후 틀과 호일을 조심스럽게 분리해주세요 기둥의 길이를 알맞게 조절해서 잘라주시고 파일이나 사포로 다듬어줍니다 이런 여러가지 도형의 틀을 사용해서 받침을 꾸며줄건데요 연한 딸기요일 색깔의 클레이를 준비해서 붙여줬습니다 이제 회전목마의 지붕을 만들어줍니다 바닥에 달라붙어서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베이비 파우더나 전분가루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둥근 툴로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안쪽에 기둥이 들어갈 부분에 시침핀을 꽂아서 오븐에 구워주세요 기둥과 지붕이 연결돼서 돌아갈 수 있게 기둥 끝부분에 남는 클레이를 채워주고 시침핀을 꽂아서 구워줍니다 이제 흰색 클레이를 사용해서 말을 만들어줄건데요 도트봉으로 연결하면서 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제작은 안쪽으로 연결해주세요 없습니다 스티로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오븐에 미리 구워줍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칠한 이쑤시개를 반대쪽에 붙여주시기만 해도 되고요. 저는 회전목마가 돌아가면서 반대쪽에 이쑤시개가 보이는게 너무 안예쁜것 같아서 클레이로 살을 좀 붙여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만들었던 지붕에 클레이를 붙여서 말을 꽂아줄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세군데를 붙여주고 도트봉으로 구멍도 만들어주세요. 앞에서 분리해둔 티라이트를 안쪽에 넣어주시고 글루건이나 접착제를 사용해서 고정시켜줍니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말을 채색해줍니다. 저는 젤 칼라나 펄 가루를 사용해서 더 꾸며줬어요. 저는 젤 칼라나 펄 가루를 사용해서 더 꾸며줬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